희망을 전 사실 드리고 싶지 않아요. 그냥 생으로 듣기에는 참 노래가 뭔지를 모르고 노래를 해야죠. 듣는 사람은 들리지가 않아요.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. 됐어! 기억해 드릴게요. 제 삶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가수하지 마라. 절대로 너는 가수가 될 수 없을 거야. 가수의 꿈만 져보라고 했어. 니까지께 뭐라고 이제 음악은 끝났다.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 드렸어. 처음 알았어요. 제가 가진 이 재능 정말 이 무대는 저에게 가장 큰 기회예요.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. 오늘 모든 걸 보여줄 거예요.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제 인생의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리겠어요. 바로 여기에서 이게 다음 Mila의 가만히 어쩔 수 없었습니다.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. 또 다른 일도 이제 가수의 여태까지 이제 가수의 여태까지 계속 됩니다.